안녕하세요 현철이에요 라이트닝 AI로 컴피 UI 셋업하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다 만드셨죠? 다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UI 들어오셔서 비전 모델이라는 게 팀 스페이스에 있을 거예요 비전 모델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스튜디오, 드라이브, 잡, 셀링 이렇게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합니다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Start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시작하자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막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환경을 환경을 셋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쑥 만들어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파이썬 같은 게 설치되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설치되어 있고 이게 비전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이터츠라거나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쫙 설치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할 건 뭐다? 문제가 생기면 스튜디오 닫아버리면 된다 문 닫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1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뭔가 만들어졌죠 라이트닝 스튜디오의 기본 파일들이 딱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인 파이라는 파일이 딱 있습니다 메인.파이 보면 이렇게 있죠 헬로우 라이트닝 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로월드를 하는 거죠 헬로우 라이트닝 월드인데 자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뭔가 이 버튼을 찾으시면 돼요 네 요 버튼 딱 찾아서 플레이 버튼 네 런 버튼 눌러주시면 짠 하고 네 여기에 이렇게 뜨죠 헬로우 라이트닝 월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세팅된 프로그램을 돌려본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었다 네 어디에? 요기에 네 그래서 비전 모델 밑에 요렇게 이제 이름이 들어온 거고요 요거 이름 살짝 고쳐볼게요 요렇게 삭 고치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네 제가 이렇게 누르고 컴피 뭐 UI 뭐 하셔도 되고 뭐 GC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환경이 다시 쫙 세팅이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 바꿔보시면 나중에 이제 접근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컴피 UI GC에 딱 버튼 눌러주면 헬로우 라이트닝 월드 네 바꿔볼까요? 헬로우 GC 월드 네 그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시면 헬로우 GC 월드 나왔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 도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목록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희 일단 라이트닝 AI까지 들어왔고요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컴피 UI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합니다 이게 뭐 필수는 아닌데 어 이거를 하시면 정신 건강에 네 나중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언어 모델을 설치해야 돼요 언어 모델을 설치하는데 3개 언어 모델을 설치해야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션 3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개 모델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성 AI 모델을 SD 3.5 Large 모델을 설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칠 거다 네 영상이 좀 나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컴피 UI 설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느냐 바로 이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터미널을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디스 스튜디오에 지금 라이트닝 스튜디오 밑에 아 이 밑에는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 메인 파일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터미널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원래 주소거든요 이거는 원래 기터브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기터브의 주소 들어가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컴피 언어리머스 컴피 UI의 코드들이 쫙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받아서 설치 여기 인스토링 컴피 UI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 이 주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복사하면 이 복사된 주소로 여러분이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소가 바로 이 주소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어가 필요해요 git clone 네 바로 여기 있는 리포지터리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이 터미널을 여셨죠 터미널 여셔도 되고 여기서 새로 터미널 여셔도 됩니다 git clone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그렇게 해서 쫙 눌러주면 자기가 이제 막 설치를 해요 막 설치를 하면서 네 컴피 UI 파일들 여기 있는 쫙 파일들이 아까 어디서 봤던 파일들 바로 컴피 UI에 컴피 언어리머스가 만든 컴피 UI 여기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여기 복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놈들이 쫙 와서 여기 쭉 설치가 됐다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됐죠 네 그런데 이건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소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소스를 가지고 온 거라서 이제 여기에 소스를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requirement.txt를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놈들을 설치합니다 torch, torch sd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설치가 되게끔 하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분은 네 일부분은 이미 우리 라이트넥 AI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여기 있는 pip install 그 다음에 컴피 UI requirement.txt인데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하는 거예요 pip 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런데 이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다시 가서 여기다가 넣고 네 그렇게 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붙여넣기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여기 쫙 진행이 되죠 네 쭉 올려서 보시면 네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여기 부터 시작을 했고요 already satisfied 이렇게 되면 torch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torch vision도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이 쭉 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놈들 네 torch audio 라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을 복사를 했다 속도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을 가지고 쭉 설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 우리는 이제 실행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데 pip install 이걸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아까 목록보다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메인으로 보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각각이 설치될 때 또 각각마다 또 requirement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을 실제 얘네들을 다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requirement들을 다 설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잘 마무리 하셨어요 자 물개박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어 근데 얘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커스텀 노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컴피 UI의 장점은 커스텀 노드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커스텀 노드들을 쉽게 공유해서 네 그래서 어 나중에 여러분 워크플로우를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워크플로우를 받아서 쓰는 걸 보여드릴 텐데 워크플로우를 받아서 쓸 때 미싱 노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패키지를 어 매니저가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네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뭘 했는데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 소금이 없네요 라고 하실 때 매니저를 부려야 되죠 여기 매니저 나오라 그래 네 그러면서 네 소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매니저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도 똑같이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좀 길죠 그쵸 그래서 컴피 UI 밑에 아까는 그냥 설치했거든 루트에다가 근데 이제 컴피 UI의 커스텀 노즈에 컴피 UI 매니저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나 이만큼 입력하기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그 위치에 가서 터미널을 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터미널 명령 익숙하신 분들은 그 위치 찾아가서 가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그 터미널 위치 찾아가는 법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지금 컴피 UI 컴피 UI 폴더 열면은 이렇게 커스텀 노즈가 있죠 네 그래서 커스텀 노즈에 가셔서 여기다가 네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뉴 폴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지울 거니까 GC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그래서 GC 폴더 만들었죠 그래서 GC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오픈인 인테그레이트 터미널 있어요 그러면 터미널이 생성되는 위치가 컴피 UI의 커스텀 노즈의 G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요 만드는 위치에 컴피 UI 매니저 네 요 폴더를 만드신다면 그 위치에서 요거를 뒤에 거 빼고 실행하셔도 되죠 뒤에 있는 명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원래 터미널에서 만들어서 설치하면 되니까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네 그럼 터미널에 지금 아까 만들었던 터미널들 있죠 네 여기 첫 번째 터미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미널 있는데 터미널 또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하시면 네 Git 클론에 뭐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한다 소스를 받아온다 네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커스텀 노즈 밑에 컴피 UI 매니저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 잔뜩 뭐 이렇게 쭉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그 소스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는 거죠 네 매니저를 설치를 제대로 해야죠 Requirements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실행하기 위한 네 실행하기 위한 네 요 매니저들을 쫙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 이 위치에서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요 경로를 그대로 복사한 요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컴피 UI 매니저 가서 직접 열었다 그럼 이거 다 빼고 Requirements.txt만 실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쫙 눌러주시면 이제 다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는 뭐 요 일부 네 이런 것들만 받아서 나머지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까지 여러분 설치하셨다 네 요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언어 모델 설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 그리고 시작해 봐주세요 네 sauce 네 감사합니다.